자 그럼 지금부터 국제 LVM 디스플레이 코리아 2011 개막 경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유즈맨 조명기술컵패 데이비드 루이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미스터 데이비드 루이스 from IES.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 시행위 경제교통위원회 박동규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대구 촬영한 방역원 카운인 방역원 카운인 방역원 카운인 방역원 카운인 방역원 대구 마크로폴판 스토레이. 네 고맙습니다. 대구 방역원식 김연창 전무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연창 마스타러 오브 대구 마크로폴판 스토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멋진 개막을 달리는 버튼 행사를 네 터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포 브랜드 전시팀의 우경목 분장입니다. 오늘 개막되는 제 2매 국제 LBN 디스플레이 전시회는 6개인 개사, 120개사, 250부스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창장기업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IT와 전자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의 유비커테스 시대를 열어가고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채소를 1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식물 공장입니다. 학부, 숙사, 박사 과정에 대한 LED 트랙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산업 분야의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